NH농야부은행이 SNS에서 실시한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을 초청해 사과나무를 1년간 분양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길 기대하며 사과나무에 이름표를 달아봅니다.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 서림사과농원에서 NH농야부은행 이대훈 은행장과 조기령 충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농야부은행과 함께하는 사과나무 분양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에게 1년간 사과나무를 분양하고 수확철에 사과를 수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고객들은 사과나무에 이름표를 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대훈은행장이 충주사과명예홍보대사로 위축됐으며 이대훈은행장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기령 충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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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